속는 숨추고 와서 사냥이나 하든가 큽니다 우리 영수석이 사냥 부탁합니다 니들아 바람이 있어서 안하네 오늘이 그날이지 유령밖에 없어, 저겐 맞아? 하연실 변기 싹 다 바꾸셔야겠습니다 금으로 이거에 금 노닷이 맞아? 어쩔 거야? 뭘 어떡하냐 할 말! 지금부터 진짜 사냥 한번 해볼까 용감님! 이걸 용감 옆에다 두라고 그 할매는 용감이 쏜 걸로 하고 용감만 잡으면 그래 나머지 책임지고 내가 정리할게 정독군 미친이신 대체 오늘이 어떤 날인 줄 알아 하이, 못해 뭔 날아 끌어주라! 오늘 이산에서 아무도 못 나가 오늘 이산에서 아무도 못 나가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